오늘은 인류가 진화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성들의 심경 변화를 한번 봐보시죠. 2018년 아직 설거지론 마통론 국결론이 나오기 전 아내가 결혼 전 빚이 있었다라는 글이 네이트판에 올라옵니다. 저는 34살이고 마누라는 31살입니다. 저는 대기업급 게임회사 다니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울면서 이혼하자고 말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빚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생활비 100만원씩 각출해서 쓰고 나머지는 알아서 각자 관리했는데 아내는 남는 돈으로 빚을 갚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가 망해서 권고 사직당해버린 탓에 이제 빚을 못 갚으니 미안해서 이혼하자 말한 거였더라고요. 가난한 친정 때문에 생긴 빚이라는데 2200만원 갚고 이제 남은 게 2300이라 하더라고요. 빚이 있다고 말하면 결혼 안하고 헤어지자 할까봐 숨겼다면서 펑펑 우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한 거야 이 멍청한 여자야. 오늘 나가서 2400만원빚 정리하고 192만원짜리 명품가방 사주고 돌아왔네요. 하루종일 미안하다 울고불고 난리인데 미안하다가 아니라 고맙다 해야지 이 멍청한 여자야. 라는 스윗남의 글이 2018년도에 올라옵니다. 그냥 개 호구도 이런 상호구가 따로 없는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1199개의 따봉을 누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이티동탄 판교 퐁퐁 형님들의 유구한 역사를 볼 수 있는 2018년도의 글이었죠. 2018년도의 남성들에 비해 2024년 남성들은 얼마나 진화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왜 여자들은 20대 후반만 되면 진지한 연애하고 싶다는 거냐? 지금까지 가벼운 연애해놓고 소개팅 만나면 다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 하네 크크. 이거 진짜 가스라이팅 아니냐? 라는 금감원 다니는 남성의 글을 봐보겠습니다. 여자들에게 한없이 스윗한 말이 아니라 대놓고 여성들의 행동을 저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거 진짜 가스라이팅인 게 그 전 남자는 스쳐지나가는 인연이었고 이제 나를 책임져줄 퐁퐁남이 필요해요. 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100개가 박혀있으며 모은 건 없고 남자 인생에 업혀가고 싶어서 라는 팩폭 댓글이 주르륵 달리기 시작합니다. 에피타이저 다 드시고 이제 본식 먹고 싶다 하시잖아 본식 다 먹고 후식으로 재산분할 낭낭하게 챙기시고 싶으시다잖아. 지칠 만큼 쳐놀았다는 거임 더 표신하기 전에 시집가서 세탁하려고 하는 거고 안 팔리기 전에 빨리 악성 재고 처리 해야지 잡채 다 쉬면 사람들이 사가냐. 생물학적 남편 몇 명 있었지만 이젠 이버라고 능력 있는 새 남자 잡아서 법적 초혼 시도하겠다는 거지. 라는 삼성전자 단위는 남성의 말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생각이라 말하는 조소기업 격리 김세정의 발언이 보이시나요? 한없이 스윗하던 남성들은 이제 스윗하지 않게 진화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과 엮여서 좋을 게 없다는 걸 알아차린 남성은 이제 여성들에게 절대로 달콤하게 말하고 호구같이 당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xxx 정권 전과 후로 남성들의 극적인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여자에게 결혼해주는 척 하면서 즐길 거 다 즐기면 틈 어차피 여자는 그보다 10배는 더 쉽게 즐기며 살아왔는데 알바노 괜히 퐁퐁론이 생긴 게 아니지 요즘 결혼은 남자들 고혈빠라되는 게 정석이라 남자들 똑똑해져서 여자랑 결혼 잘 안해줌 설거지로니 남자 여럿 살렸다 라는 이 댓글을 보고 느껴지는 게 없으신가요 우리 여성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성들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여성에게 잘해줘야 올바른 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함에 따라 남성들도 진화하게 되었고 여성들은 고금통 틀어서 가장 똑똑해지고 이성적인 남성들에게서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 똥꼬쇼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성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라성 같은 82김지형 세대 덕분에 가부장 제도의 꼴을 못 빨게 되었네요. 부디 여성들이 원하는 양성평등 세계가 찾아와 무조건 모든 걸 반반하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이 눈물 닦는 휴지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게 여성들이 원하던 평등한 세계입니다.